오늘은 싱글벙글 한국여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남성들은 트위터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트위터는 한국여자들이 정말 많이 하는 sns로 2024년 9월 5일 조회수 281만회가 나온 레전드 글이 등장합니다. 글의 내용은 유재석만큼 남성연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가 없다. 일론 머스크도 순식간에 형이 되어버리고 빅뱅의 대성은 끌어주고 띄워주어야 할 안타까운 동생인 거고 이미지만 잘 구축해서 호형호재하면서 잘 나가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런 유재석식 처세술이 진정 남성주의 원동력이지 라는 말을 하면서 유재석씨가 일론 머스크를 형이라 부르고 대성을 동생으로 생각해서 화가 난다는 말을 트위터에 싸지르는 우리 한국여자. 그녀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걸로 보이는데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의 소유인 트위터에 글을 싸고 있는 게 참 웃기지 않으신가요? 그녀가 울부짖으며 남성연대를 막아야 한다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격 국가대표 김혜지씨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 일론 머스크가 김혜지 선수를 샤라웃하고 액션영화에 출연해야 한다는 말을 적은 내용을 꺼내며 유재석씨는 일론 머스크를 머스크형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돈 많은 아저씨라고 웃으며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우리 한국여자들은 산또가 나간 겁니다. 유재석은 김혜지에게 머스크형이 극찬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 하나를 가지고 여자들은 남성연대가 역겹다고 조회수 281만회의 화력을 뽑아낸 건데요. 그 아래 댓글들을 보시면 더더욱 가관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댕이들 부자남한테 형형하면서 굽신대는 거 진짜 심하다. 김혜지 너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형인 줄은 알고 있어 라면서 유재석이 김혜지에게 남성연대를 강요했다 주장하는 여성들. 나는 유재석이 싫다 송은이 내팽겨치고 어떻게 저렇게 남자만 챙기나 싶어. 아들 안 낳으면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못된 시어머니 같기도 하고 여직원은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무시하는 꼰대부장 같다 그만 보고 싶다. 라는 말에 조회수는 무려 100만회를 돌파했다는 사실. 조금의 지능만 있다면 일론 머스크를 향해 형이라고 한마디 했다는 이유로 저렇게 욕하는 인간들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여성들이 언제는 뭐 지능있는 발언을 골라서 했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여자들의 주장대로 유재석 씨는 일론 머스크 같은 남성에게만 형이라는 존칭을 사용했을까요? 유재석 씨는 과거 머라이어 캐리 누나가 유퀴즈에 나오는 거냐고 대놓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들의 논리대로라면 유재석 씨는 머라이어 캐리도 순식간에 누나로 만들어서 여성연대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유재석은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해 학창시절에 진짜 좋아했던 누나가 두 명 있는데 김혜수 누나와 소피마르소 누나였다. 라는 인터뷰도 했었는데 우리 한국 여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소피마르소를 향해 누나라 했으니 여성연대를 상징하는 심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거 완전 유재석 씨는 레디컬 FM이었네요 정말. FM을 극렬하게 싫어하는 남초 커뮤니티에서는 유재석 씨가 잘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누나라고 부르는 걸 보고 왜 여성연대하는 유재석 꼴 보기 싫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걸까요? 남성들은 하지 않는데 왜 여성들은 피해망상에 빠져서 저런 소리나 짓거리고 있는 걸까요? 정말 지능이 낮아도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녀들의 망상 속에서 남성들의 형형거리는 표현은 그저 남성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행동일 뿐으로 느껴진다는 사실. 정신에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문제가 생긴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알아봤습니다. 한국 여성들의 정말 대단한 창의력을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민트초코 우유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지만 모순적으로 그 글을 트위터에 쓰고 자빠진 한국 여자들.